네 이번 동영상은 11월 26일에 있었던 파워에 대한 전력에 대한 두 번째 강의 동영상입니다. 벌써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뒤늦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가 로드 캐페시터가 있을 때 그것을 차징하고 디스차징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게이트가 스위칭 프리컨시 F 서브 스위칭을 가지고 스위칭이 된다면 한 번에 차징을 하고 디스차징하는 과정에서 파워 서플라이가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이 c 곱하기 vdd의 제곱 꼴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파수가 시간의 역수고 그래서 그 주파수를 곱해주게 되면 단위 시간당 에너지 즉 전력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스위칭 프리컨시라는 말이 약간 애매한데요. 매 클럭마다 만약에 어떤 로직 게이트가 그 값이 0이었다가 1이었다가 0이었다 1이었다 계속 바뀌어 준다면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스위칭 프리컨시가 곧 클럭 프리컨시와 같겠죠. 하지만 이 슬라이드의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게이트들은 모든 클럭 사이클에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럭 프리컨시인 F에다 어떤 액티비티 팩터라는 것을 곱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빈번하게 스위칭이 일어나는가를 나타내 보자 라고 하게 되면 스위칭 프리컨시는 알파 곱하기 액티비티 팩터 곱하기 클럭 프리컨시인 F 형태로 쓰여질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스위칭 전력은 스위칭 파워는 알파 곱하기 C 곱하기 VDD의 제곱 곱하기 F의 꼴로 나타나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하고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식이 나타나는 것은 훨씬 더 명료하게 똑같은 클럭 프리컨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녀석이 실제로 스위칭이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전력 소모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살펴볼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력 소모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성분으로 나타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내믹 파워 컨섬션하고요. 스테릭 파워 컨섬션이 있을 것이고요. 다이내믹 파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인버터의 시간에 따른 파워 소모량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스위칭을 하는 때 사용되는 파워. 이 파워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캐페시터에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빼가면서 사용되는 값일 것이고요. 이것을 P-서브 스위칭이라고 여기서는 표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다이내믹 파워에는 이렇게 캐페시터를 차징할 때 사용되는 값 말고도 잠시 동안이지만 VDD와 그라운드가 한꺼번에 도통해서 숏서킷이 되어서 그러니까 결국 P-모스페트, M-모스페트도 완전히 꺼지지 않고 아주 약하게 턴 온 된 상태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잠깐 동안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숏서킷 파워라고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쉽게 오변에 나타나 있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숏서킷 파워는 스위칭 파워에 대해서는 미미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CMOS 인버터가 아주 잠깐 동안만 이런 숏서킷 커런트가 흐르는 순간을 허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근사로 다이내믹 파워는 결국 스위칭 파워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주어도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분으로는 스태틱 파워가 있는데요. 이것은 로직 게이트를 스위칭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냥 소모되는 전력입니다. 결국 트랜지스터를 켜놓기만 해도 소모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리키지 커런트와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리키지 커런트들을 보시면 이 스태틱 파워는 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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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키지 커런트 성분 곱하기 VDD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서브는 서브 스트레쉬 홀드 리전에서의 커런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류가 되고요. 게이트는 이제 게이트 쪽의 전류가 되겠고 정션은 드레인과 정션 사이에 드레인과 바디 사이에 있는 그 정션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리키지 커런트들을 여러가지 성분들로 나누어서 표기를 한 것에 불과하겠네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다이내믹 파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파워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내믹 파워 하면은 이제 스위칭 파워가 주가 되니까 이그젠플 5.1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칩을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는 로직도 들어있고 메모리도 들어있는데 로직은 상대적으로 작은 한 5% 정도의 로직 트랜지스터들이 있다고 하고요. 나머지 95%는 그냥 커다란 메모리 뱅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직 트랜지스터하고 메모리 트랜지스터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는 그 크기를 가장 작게 보통 하기 마련이고요. 로직 트랜지스터는 상황에 따라서 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작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예제에서는 에버리지 위스가 로직 트랜지스터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로직에서 프로세싱을 하다가 필요한 정보가 있게 되면 메모리의 값을 참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스위칭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액티비티 팩터가 메모리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캡값들을 구해보면 여기서 그 공정을 65나노 프로세스 기준으로 예제를 든 것이 마이크로미터당 1펜토페럿의 게이트 캐페시턴스하고 0.8펜토페럿 마이크로미터당 0.8펜토페럿의 디퓨션 캐페시턴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50밀년 그러니까 5천만 개 곱하기 그 다음에 12의 람다라는 것은 람다가 지금 얼마죠? 25나노미터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하나의 면적은 300나노미터가 되겠군요. 0.3마이크로미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캐페시턴스는 0.3마이크로미터에 곱하기 1.8펜토페럿 마이크로미터 그런 것들을 곱해가지고 하나의 캐페시턴스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에 5천만을 곱해 주어서 그래서 로직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C값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VDD는 1V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퍼레이팅 프리퀀시 역시 1기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값이 0.1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파 곱하기 C 곱하기 VDD의 제곱 곱하기 F의 형태의 계산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한 것을 메모리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도 반복을 하게 되시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스위칭 파워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알파 C V제곱의 F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들입니다. 파워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액티비티 팩터를 미니마이즈 하거나 캐페시턴스를 미니마이즈 하거나 서플라이 볼티지를 미니마이즈 하거나 프리퀀시를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죠. 디자이너 입장에서 액티비티 팩터 같은 것들은 우리가 로직 게이트들을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요. 캐페시턴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사이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서플라이 볼티지를 바꾸는 것은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요. 서플라이 볼티지 이런 옵션들은 주로 공정에서 어느 정도 제공이 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정들은 각각 우리의 트랜지스터들이 동작할 수 있는 어떤 범위들을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대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값이죠. 그렇지만 경쟁사보다 만약에 우리가 한참 더 낮은 프리퀀시로 동작하는 칩을 설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시장에서 허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퀀시를 쉽게 낮추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러면 액티비티 팩터하고 캐페시턴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팩터를 이제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하면요. 어떤 로직게이트가 있을 때 이때 로직게이트가 파워를 로직게이트하고 파워 서플라이가 있을 때 파워 서플라이가 실제로 이 로직게이트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는 순간이 언제였죠? 바로 캐페시터를 차징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직게이트의 출력값이 0이었다가 1로 바뀌는 순간에 그때 파워 서플라이가 실제로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 준 에너지가 나중에 디스차징 돼가지고 결국 사라지게 될 텐데 그것은 좀 나중에 지연돼서 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파워 서플라이가 에너지를 주는 순간 그 에너지는 결국은 열 에너지의 형태로 사라질 것이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액티비티 팩터 이스티메이션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은 언제 0에서 1로 바뀌는가 얼마나 자주 0에서 1로 바뀌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 시간에 0인지 1인지 하고 그 다음 순간에 0인지 1인지가 전혀 관계 없는 그런 독립적인 시행이라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저 알파 써 본 것은 i번째 노드에 대해서 액티비티 팩터 알파가 그 전 순간에는 0의 위치에 있을 확률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1의 위치에 있을 확률이 서로 간에 독립이고 그냥 단순히 곱한 것으로 나타내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옆에서 제가 화살표로 어섬션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이유는 한번 클럭 시그널을 생각을 해 보시죠. 클럭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클럭 시그널은 어떻게 될까요? 액티비티 팩터가 얼마가 나올까요? 클럭 시그널의 액티비티 팩터는 1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 bar하고 p를 곱한 식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값이 알파 값이 보일 수 있는 최대 값은 0.25밖에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p, bar나 p나 다 0.5일 때 그때 최대 값이 나오게 되죠. 저번에 말했었던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하고 그런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클럭 시그널에 대해서는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 순간의 데이터 값과 이 현 순간의 데이터 값이 완전히 언코릴레이트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클럭 시그널에서는 어떤가요? 그 전에 0이었으면 다음 순간은 반드시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1이었으면 또 0인 거고요.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가 결정되면 그것에 임버스가 나오도록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는 p, bar의 p라고 쓴 이것의 가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입력 시그널을 지금처럼 이제 랜덤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클럭 시그널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식이 성립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로직 게이트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가 1의 값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인풋을 받는 엔드 게이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출력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두 개의 입력인 a, b가 모두 다 1이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개가 서로 상관이 없으면 그러면 결국은 a가 1일 확률 곱하기 b가 1일 확률, pa 곱하기 pb 값이 py 값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세 개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모든 값들은 단순히 그 값이 1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액티비티 팩터는 그냥 py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의 액티비티 팩터는 이 로직 게이트들의 액티비티 팩터는 py의 바에다 py를 다시 곱한 값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예제 5.2번인데 4인풋 랜드를 랜드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랜드를 2인풋 랜드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인풋 노어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은 마치 이렇게 엔드 게이트처럼 그려져 있죠. 엔드에다 그 입력에다 not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no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액티비티 팩터들을 구해보고 만약에 모든 a, b, c, d가 확률 0.5를 가지고 서로 상관없이 들어오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no 게이트니까요. 처음에는 랜드 게이트니까 이 랜드 게이트가 1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입력 a가 입력 b가 모두 다 1인 경우만 제외하면 이 경우에는 출력값이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3의 p 값을 가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을 해서 16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뒷단에 있는 no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게 1이 되기 위해서는 n1 노드와 n2 노드 값이 모두 다 0이어야지만 1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0일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이겠죠. 그리고 또 밑에도 0일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일 테니까 4분의 1, 4분의 1인 이 경우에만 1의 값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p 값은 16분의 1이 나올 것이고 16분의 1 곱하기 16분의 15를 해주어서 그래서 256분의 15가 될 것입니다. 자 이 값들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값들이 어느 정도의 값인가요? 이 알파 값이 16분의 3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는 한 대충 2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0.2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값이고요. 256분의 15 이런 것들은 0.1이 더 안 되는 값입니다. 결국 이렇게 계속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이제 막 더 복잡한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알파 값들이 반드시 0.25라든지 그런 값들을 안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지 게이트를 생각을 해줄 때 파워 컨섬션을 생각을 한다면 이걸 똑같은 4인풋 랜드를 이렇게 구현하는지 혹은 다른 식으로 이렇게 트리 형태가 아니라 체인 형태로 만든다든지 그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 녹음한 파워에 대한 전력에 대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일단 파워가 다이나믹하고 스태틱이 있다.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중에서 다이나믹 파워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봤습니다. 결국 알파 값이 제일 처음에 다루어졌고요. 알파 값이라는 것은 인풋이 무작위적으로 입력이 된다고 했었을 때 결국 스위칭 0에서부터 1로 스위칭 되는 확률값을 생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확률값은 P바와 P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파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에서는 다이나믹 파워에 대해서 남은 이슈들을 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파워에 대해서 또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